오늘은 혼다 포르자 35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포르자 350은 이전에 포르자 300에서 이제 배기량을 키워서 업데이트 돼서 올해 출시한 신모델 입니다 출시 가격은 720만원 이구요 배기량은 330cc 또 최고 출력은 29.4마력 최대 토크는 31.9Nm 입니다 포르자 350의 장점은 옵션이 다양한다는 거 일 것 같은데요 전동식 윤드 스크린이 있고 스마트킷 시스템이 채집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혼다 셀렉터보 토크 컨트롤 혼다의 트랙션 컨트롤이 도입되어 있구요 앞뒤 2채널 ABS 적용되어 있고 모두 다 LED 등화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포르자의 겉에 디자인을 보면 포르자 시리즈에서 느껴지는 그 전면이 넓은 그런 패밀리룩 또 두 눈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은 이런 패밀리룩을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면 앞은 넓고 뒤로 갈수록 조금 날렵해지는 인상입니다 뒤에 리어 디자인도 위로 솟아서 날렵한 형태로 되어 있고 서스펜션이 앞쪽으로 향해 있어서 스트로크를 길게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면 연료캡도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설정이고 왼쪽에 큰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500mm 생수병 들어가고 안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파티션 나눠놔서 이런거 스마트폰 같은거 보관할 수 있구요 이 앞쪽으로는 USB-C 타입 충전 단자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수납공간이 없고 시트 한번 열어보면 시트는 풀페이스 헬멧 하나 들어가고 오픈페이스 하나 헬멧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넓어서 편안하고 허리를 잘 받쳐줘서 주행할때도 편안했습니다 이런 텐던 솜잡이 이런 것들이나 이런 만듦새들도 좋구요 또 다른 것들은 주행하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자 350은 프로자 300의 세대교체 신모델입니다 디자인은 2018년 업데이트 되었던 이전 세대와 거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두 모델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보면 프런트 페어링이랑 뒤쪽에 사이드 페어링 머플러 디자인 등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자 350은 이전에 279cc에서 330cc로 배기량이 51cc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4.2마력 최대 토크는 4.5Nm 높아졌습니다 제가 2018년에 포르자 300을 시승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전동 스크린에 비롯해서 부드럽고 가뿐한 주행 감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쿼터클래스의 경쟁 모델을 대비해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포르자 350으로 오면서 이제 경쟁군에 대비해도 전혀 아쉽지 않은 출력을 갖추었습니다 최대 토크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최대 토크 발행 구간도 500rpm을 슬쩍 낮추면서 시연스럽게 가속합니다 특히 배기량을 높이면서 최고선 영역에도 더 빠르게 도달합니다 저회전 토크의 상승뿐 아니라 토크를 아래쪽에 몰아두지 않고 전 영역으로 나누면서 시속 100km를 넘어도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6000rpm에 도달하면 한번 더 쭉 밀어주는 감각이 드는데 그 감각이 매우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에 256mm 싱글디스크 뒤에는 240mm 싱글디스크 사용인데 프런트만 사용해서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리어 브레이크까지 사용해야 예상하는 위치에서 정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BS 개입이나 감각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로자 350의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편안합니다 프런트 샥에 댐핑 감각도 너무 가볍지 않게 부드러운 느낌이고 리어 샥은 운동 범위가 넓지만 낭창 가리지 않고 노면을 잘 누려줍니다 스쿠터들은 리어 휠에 구동계 뭉치가 물려있기 때문에 리어 휠에 하중에 많이 실리고 그로 인해서 요철을 뒤날 때 엉덩이를 툭툭 밀어치거나 한계를 드러내곤 하는데요 프로자 350은 그런 상황에 매우 기민하게 대처합니다 리어 서스펜션을 쭉쭉 늘어뜨려 한계를 드러내게 하는 뉴닉 스윙왕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점은 경쟁 모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을 제공하는 이유는 프로자 350의 리어 서스펜션 각도와 마운트 위치 덕분입니다 프로자 350의 리어석은 각도를 앞으로 슬쩍 눕혀서 스트로크를 좀 더 길게 확보하고 라이더에게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고정시켜 뒀는데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하나의 효과는 스루트를 감았을 때 차체의 반응입니다 프로자 350은 스루트를 감아 출발할 때 차체가 슥 가라앉는 느낌을 주는데요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서 바이크가 노면에 안정적으로 붙어 달리는 감각을 줍니다 프로자 350에 앉아보면 핸들바가 낮고 가볍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도로의 상황을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고 시야가 쾌적해서 이 역시 주행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전동식 윈드스크린은 이전보다 약 40mm 높아졌다고 합니다 레일 방식으로 작동 송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조작 범위가 넓어 날씨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제가 키가 171cm인데 스크린을 모두 올리면 딱 눈누피랑 스크린 끝부분이 맞닿으면서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행통은 헬멧 위로 확실하게 흘려보내주는 것이 만족스럽긴 했습니다 스크린 뿐 아니라 사이드 페어링도 라이더의 몸으로 바람이 들어치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 주행통으로 인한 주행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만족스러웠던 것은 밸런스입니다 포르자 3호공은 정차시보다 라이더가 앉아서 주행을 시작할 때 최적의 균형을 잡는다는 느낌인데요 정차했을 때 핸들바를 돌려보면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반해 주행을 시작하고 나면 매우 가뿐해집니다 그래서 유턴을 할 때나 코너를 주행할 때도 매우 쉽고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출퇴근을 위해서 쿼터클래스 스쿠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포르자의 디자인은 취향에 맞지 않아서 선택지에 올려두지 않았는데 이번 시승 이후로 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현재 타고 다니는 슈퍼커브를 계속 타겠다고 결정했지만 포르자 3호공의 안락함이나 출력 편의장비 특히 안전적인 밸런스를 통해 주행 스트레스를 전해주지 않는 주행 감각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반면에 경쟁 모델에 대비해 편의장비가 더 많지만 700만원을 넘기는 가격은 출퇴근을 위한 세컨바이코로만 선택을 하기엔 고민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포르자 3호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시승기와 컨텐츠를 통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